안녕하십니까 이번 자강의는 344페이지 마찰손실수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손실수두는 간내의 유체가 흐르면서 이런 저항이나 이런 거에서 로스가 생기죠 이것이 마찰손실수두인데 이거는 계산 문제는 한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찰손실수두는 마찰 손실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래서 마찰손실계수에다가 간의 길이입니다 간의 길이를 간의 직경으로 나눕니다 간의 직경 직경은 지름을 뜻하죠 그리고 유속의 제곱이에요 유체의 속도의 제곱이고 두 배의 충력 가속도입니다 9.8 그래서 이것으로 나누어진 것이 마찰손실계수의 개념이래요 그러면 계산 문제 풀 때 주의할 것은 이 부분이죠 간의 직경을 밑으로 한산을 해야 돼요 간의 직경을 그래서 예를 들어 200mm로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m는 0.2m예요 0.2로 대입해서 우리가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분자는 비례관계죠 그래서 이 분자 분자는 비례관계에 놓여지는 겁니다 비례관계 자 그리고 분모의 간의 직경과 중력가속도는 반비례죠 반비례관계에 놓여진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마찰손실수도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유속의 개념은 제곱입니다 마찰손실수도는 유속이죠 그래서 유속의 제곱에 비례해서 마찰손실수도가 증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의 직경이나 중력가속도는 반비례관계가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환경공기성분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의 마지막에 7회 때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7회 때 시설개론에도 출제되고 관리실무에서도 신뢰환경공기성분 개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관리실문 2차에서 한 분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험이 공개시험이 아니라 비공개시험입니다 시험치면 시험치를 소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원래 그게 안 됐는데 민사로 소송을 하셔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8회 때부터 바로 저것이 됐죠 공개시험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간략히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정리 부분을 보십시오 자 인체에 열, 쾌적 열 미치는 요소 변수요인이죠 그래서 물리적 변수요인이 바로 기온, 습도, 기류, 복사요인이죠 이 사요소 이걸 온열 감각 사요소라고 해요 온열, 온열 감각 사요소 또는 그래서 이제 이 사요소 또는 신뢰쾌적 사요소라고 해요 신뢰쾌적 사요소, 사요소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거기 이제 개인적 변수요인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주관적인 요소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온이나 습도, 기류 이런 것은 물리적 변수요인이니까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개인적 주관적 변수요인은 청량화될 수가 없어요 왜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에어컨 틀었을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은 아 온도 적당하다 하고 어떤 분은 덥다 하죠 좀 더 에어컨 온도 내려라 해서 좀 내리죠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떻게 춥다고 해요 온도 좀 올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냥 나 에어컨 싫다 에어컨 끄라 이렇게 놔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화될 수는 없죠 그래서 변수요인이 있다 그러면 차기 상태나 우리가 저거죠 거기 보시면 저 활동량 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차이가 있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활동이 많은 사람하고 온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이 다 틀려죠 그리고 성별 남성이나 여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 형상이 맞죠 O형이나 S라인 이것들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건강 상태가 나쁘면 더울 때 더 더워지고 추울 때 더 춥죠 건강 상태가 영향을 주죠 그리고 피아 지방량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재질 시간 시간을 거기 오랫동안 있느냐 적게 내려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음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도 찬 음식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시면요 무엇이든 더위를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유효 온도 해놨죠 유효 온도는 바로 온도 습도 기류 이 3요소를 조합해서 인간의 감각 지표를 나타낸 우리가 감각 온도죠 체감 온도를 표현한 것이 유효 온도예요 그래서 이제 유효 온도는 3요소만 조합해서 인간의 체감 온도를 표현한 것이 유효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효 온도는 습공기 선도에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실내 공기 오염의 척도에 바로 탄산가스 농도를 쓰고 있어요 탄산가스 탄산가스가 CO2잖아요 이 탄산가스 농도를 실내 공기 오염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왜 이 탄산가스 농도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탄산가스 농도에 비례해서 실내 공기가 오염이 돼요 그러면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 산소 마시가 탄산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됩니다 자 반기도 끼고요 먼지도 떨어지고요 부유 문제는 난리죠 그리고 사실 건축물이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물질을 하다 보면 나쁜 물질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한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46페이 전열 열의 이동이 전열이죠 열의 이동 개념이 전열이에요 전열은 열의 이동이 전열이다 그러면 전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벽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실내가 돼요 실내가 20도씨 유지하고 있다 난방을 해가지고 자 밖에가 마이너스 10도씨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러면 이 전체 열이 이걸 20도씨 공기에서 뚫고 밖으로 인해 열이 이동해요 자 이 전체 과정을 고체를 간통해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 공간으로 열이 이동하죠 이 전체를 열간류 현상 이렇게 열간류 간통해서 흐른다 이겁니다 열간류 또는 이걸 열통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열간류를 많이 씁니다 이때 이동한율이 열간류율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동한율이 열간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열간류율은 단위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SI 단위의 왓트에다가 면적 제곱미터 이렇게 온도 차이 나왔을 때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게 열간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간류를 얼마나 이동했는가가 열간류율이죠 자 이거의 역수를 취하면 이게 역수 취하면 저항이죠 열이 못 빠져나가는 게 저항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거죠 열간류 저항 그러면 열간류 저항은 열이 못 빠져 열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의 단위는 위치가 바뀌면 돼요 제곱미터 퍼 케이 퍼 왓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게 저항이 열이 못 빠지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이죠 열간류 저항 값이 예를 들어서 4 제곱미터 퍼 케이 퍼 왓트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역수 취하면 열간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는 어떻게 됩니까 1분의 4가 4죠 그럼 역수 취하면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열간류 이거 역수 취하면 열간류이죠 그러면 열간류율은 0.25 되겠죠 왓트 퍼 제곱미터 케이가 되죠 이게 열간류율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열간류율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수 취하면 열이 되는데 열간류 열간류 저항하고 욕수의 개념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거죠 자 이 공기가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 고체 표면에는 유체고 여기는 고체 표면에는 유체에서 고체로 열의 이동을 열 전달이라고 표현해 열 전달 자 그리고 열 전달이고 고체 내부에서 이거죠 고체 내부에서 열의 이동 그러면 이 고체 내부에서 고음부에서 저음부로 열의 이동 이것을 열 전도라케 열 전도 그리고 나서 다시 열 전달 과정을 거쳐서 열이 이동해 가겠죠 그러면 열간류를 세분하면 열 전달 열 전도 열 전달 거쳐서 열이 이동해 가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 두고 그러면 이 열 전도 저항은 이렇게 구합니다 열 전도율이고 열 전도 저항 그러면 열 전도율은 고체 내부에서 고음부에서 저음부 열이 이동이 열 전도 이동한 유리 열 전도율이고 그러면 열 전도 저항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단열제 두께를 갖다가 단열제 두께를 열 전도 얘하고 열 전도하고 열 전도 역수입니다 열 전도율하고 역수죠 그러면 열 전도율로 나누면 열 전도 저항과 저항을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단열제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단열제 두께를 열 전도율로 나누면 저항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벽체가 있었어요 자 기존의 단열제를 공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단열제를 공사한 이 벽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벽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항값을 알까 합니까 주항값이 주어지고 내가 보강을 더 했다는 거예요 단열제를 그러면 단열제를 더 보강을 추가로 원래 설치된 건 이건데 내가 추가로 단열제를 얼마를 보강해 가지고 여기에도 단열제를 보강해서 그러면 보강했을 때 얼마만큼 주항값이 되느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열 관류를 얼마인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자 이거의 주항하고 유른 역수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로 단열제를 보강했을 때 자 그 단열제를 두께를 갖다 그 열 전도율로 나누면 바로 그것이 주항 개념이 된다는 기본식을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거 하고 그러면 그럼 보강 단열제를 보강했을 때 얼마만큼 전체 열 관류 주항이 되냐 그러면 벽체 전체 열 관류 주항은 열 관류 주항은 기존의 열 관류 주항이죠 기존의 열 관류 주항에다가 주항에다가 보강된 주항이죠 보강된 새로 보강된 주항을 더하면 되죠 주항값을 새로 보강된 주항값을 구하는데 그 주항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열제 두께를 열 전도율로 나누면 주항이 계산이 되면 이걸 갖다가 대입해서 전체 열 관류 주항을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 열 관류 주항을 구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대로 이거죠 전체 열 관류 주항을 주어지고 기존 열 관류 주항을 주어지면 이것이 주항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 전체 열 관류 주항에다 이걸 빼면 주항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주항 맞죠 그러면 기존 열 관류 전체 열 관류 주항이 예를 들어서 이거 다 4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체 열 관류 주항이 4가 되는데 그런데 기존 열 관류 주항이 예를 들어서 3이다 또는 2.5다 주어지면 그 차익만큼이 보강된 주항이잖아 맞죠 그러면 현재 이 주항을 알고 우리가 열 전도를 알면 단열제 두께로 갈 수 있죠 그럼 단열제 두께는 여기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열 관류 주항과 열 관류율은 역수라는 개념 그리고 주항값은 어떻게 보면 단열 두께를 열 전도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는 것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올 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48페이지 결로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결로 자 이 결로라는 개념은 사실 이거죠 우리가 공기 중에 습공기죠 습공기가 되다 보니까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는 공기의 습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포화 상태가 되면 무엇이 됩니까 물방울이 생겨죠 이슬이 맺히죠 물방울이 발생하는데 거기 결로에요 쉽게 여러분들 이제 차량을 몰고 갈 때 차량을 몰고 갈 때 차량의 유리포면에서 성에 끼죠 거기 결로에요 결로 결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결로의 원인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시작돼서 결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48표 결로의 원인이죠 실내 온도차 온도차가 클속 결로는 잘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죠 결로는 사실상 밖에 날씨가 추우면 결로가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실 때 추운 날씨에 성에가 잘 끼죠 실내 온도차가 클속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내 석기에 가다 발생 한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옥에서는 결로가 잘 안 생기죠 왜 그런가 하면 창호지였잖아요 창호지가 실내시는 건 석기가 투하해가 나가죠 그리고 실내에서 석기 발생하는 요인이 사람 정도밖에 없잖아요 자 과거에 아파트 욕실이 있었어요 없죠 주방이 밖에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는 주방이 실내로 들어오고 그리고 자 목욕탕도 실내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석하다고 난방하니까 가습기까지 털죠 그렇기 때문에 가다한 석기 발생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의 한기 부족이에요 과거에는 자꾸 안 그래도 추운데 바람이 들어오면 더 추죠 풍속이 부는 그래서 문을 자꾸 닫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지금 거기 사시다가 아파트에 들어오니까 문을 안 여십니다 한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구주체의 열적 특성 과거의 건축분들은 흑벽돌이나 나무 장호지른 종 이런 걸 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콘크리트 맞죠 그리고 금속이나 또는 유리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열적 특성이 열을 잘 전하잖아요 그런 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불량 단열재 연속해서 공사를 못하던지 그리고 시공지구 미건조 상태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 미건조 상태에 따른 결론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공사기간에 바쁘다 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6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결론가 보통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방지 대책을 잘 기억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자 이 실내 표면이 있을 때 실내 이 표면 온도하고 자 이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 공기의 노점 온도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 표면 온도가 낮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거죠 얘가 높으면 발생하는 거예요 표면 온도가 낮아버리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방지 대책은 이렇게 해야 되죠 방지 그러면 결론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론 방지 대책 개념은 특히 표면 결론 방지 대책이에요 그러면 얘가 높아야 돼요 실내 표면 온도 얘가 높고 얘가 높고 얘가 낮으면 결론 방지 대책이에요 표면 결론 방지 이렇게 돼야 돼요 평온 온도가 높아야 돼 공기보다 그래야지 결론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차량의 뒷유리에 뭐가 됩니까 성에 결론 생기지면 성에 딱 끼죠 그럼 어떻습니까 온도 올려야지 열선 눌러가지고 쫙 온도 올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높아야지 얘가 발생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두 번 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내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에 무엇이냐 자 첫째 이거죠 자 단열제 시공을 하면 온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죠 노출되면 온도 차가워지죠 그래서 악수하면 온도 아이고 슨을 하죠 상대편이 밖에 이렇게 떠가서 악수하면 슨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호전문이 쏙쏙 너가 있다 하면 따뜻하잖아요 저분은 안 올려가지고 따뜻한 기분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으니까 표면 온도가 높죠 따뜻하잖아요 벚꽃에서 봐요 추워지죠 그래서 단열재 시공하는 거예요 자 단열재 시공해서 벽체 열관류 주항값을 높여요 단열재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체 열관류 주항값을 크게 하는 거예요 주항은 그러면 주항은 크고 반대로 율은 낮추는 거예요 벽체 열관류율은 낮춰야 돼요 그렇지? 잘 안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실내 온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단열은 특히 외단열이 좋겠죠 외단열 시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면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난방을 하는 거예요 난방 그래서 여러분들 난방을 하면 표면 온도를 높여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성에 끼네요 성에 끼면 어떻게 힌트 털면 공기 온도를 올리니까 이게 이제 열의 표면 온도가 전달되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그래서 난방을 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춰야 되잖아 얘는 높이고 얘는 낮 얘를 못 올리면 얘를 낮추면 되겠죠 그러면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자 노점 온도는 습도의 영향을 받는다겠죠 습도하고 비례 관계야 그러면 실내 습도를 낮추는 거예요 공기 실내 자 이 실내 습도를 낮추는 거예요 실내 습도를 낮추는 것이 노점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 습도를 낮추는 방법은 자 이 실내 수정기 발생을 억제시키는 거죠 발생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노점으로 낮추는 실내 수정기를 실외로 배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정기를 갖다가 습기를 수정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방법이에요 배출 자 배출은 뭘로 한다 한기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기 그래서 이제 한기를 자주 한기의 수를 많이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뭐 기계 한기 사용한다든지 한기의 수 많이 해주고 뭐 기계 한기 해주면 되겠죠 기계 한기로 실외 배출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출하기면 제습기 사용하든지 제습기 그래서 노점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표면에서 생기는 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투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섞기가 섞기가 투과되어 들어가면 내부결로가 생길 수 있겠죠 이 내부결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결로 내부결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결로 그러면 이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섞기가 투과되는 걸 방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못 들어가게 실내척에 방섭층을 설치하는 거죠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섭층 또는 방섭막이라고 해도 되나요 방섭막 방섭층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방섭층 그래서 실내척에다가 실내척 고음부 쪽에다가 설치해주는 거예요 고음부에다가 실내척 고음부에다가 방섭층을 설치해서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섭층 그래서 이게 실내척에 방섭층을 설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세 번 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가구 배치할 때 벽에 착 밀착시키지 말고요 좀 이격시키세요 그래서 가구를 올 때는 공간을 조금 띄워주세요 그렇지 한기가 돼가지고 결로가 잘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영심을 해두시고 그래서 가구를 벽지에서 한 10cm씩 띄워주는 게 좋아요 정체되면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상 우리가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결로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거죠? 습공기, 수정기가 포함되는데 그것이 그 공기의 노점 온도 보다 낮은 표면과 맞닿았을 때 거기에서 물방울이 형성되는 그게 결로예요 그러니까 물이 생길 수도 습게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묻는다 그것도 결로예요 그 부분도 그렇게 접근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 결로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수설비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